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이즈입니다. 메이크이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분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 기업입니다. 음, 일종의 해외 영업 아웃소싱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우선 신규 시장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해외 시장 정보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해서 매칭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시 어떤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까지 드리는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컨설팅이라고 하면 어떤 개인의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메이크이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 드릴 해외 시장 큐레이션은 고객이 원하는 해외 시장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수집한 정보는 현지 바이어 또는 산업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한 번 더 검증하고 현지 진출 전략을 수립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 다양한 품목의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시장 정보를 유형화해봤는데요. 이러한 시장 정보를 통해서 진출 전략을 수립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시장 정보를 파악하고 예를 들어 HS코드를 활용한 교역 통계, 비관세 장벽, 수출입 통관 정보와 같은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툴을 활용해서 수집합니다. 수집한 자료는 내부적으로 다시 가공해서 고객에게 전달해드리는데요. 단순히 데이터값만 보여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찾은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해서 어느 시장으로 진출하면 좋을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를 설명드려서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해서 드립니다. 당연히 시장 정보만으로는 수출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바이어를 찾아드리는 건데요. 보통 바이어를 만나러 해외 전시회를 가시거나 기존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굴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를 활용하시면 그런 시간적인 비용을 아끼면서 효과는 급배화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의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수행하다 보니 고객분들이 원하는 바이어도 다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제품을 가지고도 바이어가 어디에 판매하는지에 따라 저희가 찾아야 하는 바이어가 또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이 취급하는 품목과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키워드를 활용해서 웹크롤링 기술을 통해 바이어를 찾고 있습니다. 시장 정보와 마찬가지로 이후에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바이어를 컨택하고 고객이 원하는 바이어가 맞는지 수차례 검증해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또 바이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컨택하는 과정을 고객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동 계정을 사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메일을 쓰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부의 품목 전문가나 지역 전문가 없이도 소비재부터 산업재까지 다양한 품목을 수행해 오고 있고요. 바이어 DB 구축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바이어를 주선해드리는 게 아니라 매 프로젝트마다 관련 키워드를 통해서 새로 발굴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제안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차가 많이 나거나 희소성 있는 언어권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제공드리는 서비스가 항상 좋은 결과물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수출을 해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와 한 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분들은 몇 년째 꾸준히 쭉 이어오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고객이 고민하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고객분들이 만족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고 비용을 절감하시려면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출 바우처와 같은 대단위 사업이나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농식품부터 의료, ICT, 환경, 자동차 분야까지 굉장히 다양한 산업의 기업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산업의 지능기관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정부지원 사업이 좀 낯설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기업분들에 맞춰서 적합한 지원 사업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니까 부담없이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바이어가 있어야 물도 가능합니다. 메이크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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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7 메이크이지는 auge Products 메이크이지 й Porsche